멘탈 깎일텐데? 거기다 공습 받을텐데 오늘 타이밍상? 그럴 줄 알았어 아 또 아니 이게 뭐하는거야 총은 총대로 쏘고 고기랑 물 잃어버리고 12회차 다칠거 다 다치고 아니 물 하나는 괜찮아요 고기 하나는 좀 아파 근데 문제는 총알까지 써가면서 막았어요 근데 12회탄 다쳤어요 어쩌라는거야 이건 아니 집에 총이랑 총알이 있어도 못막어 터는것도 못막고 아 왜 헬파티인지 알겠어 이제 왜 헬파티인지 알겠어 다행히 멘탈은 안깎였어요 다행히 멘탈은 안깎였어 거기서 사회재산 다 털어와도 되는건가? 잠깐만 이런 생각이 좀 바뀌는데? 가서 좀 털어올까? 내 멘탈이 빨린다 어떻게 총 들고 집을 지키는데 털릴거 다 털리고 부상당할거 다 당하지 며칠이라 그랬죠? 14일이라 그랬죠? 생존자 한 명쯤 올쯤 됐는데 할배가 집을 지키는게 조금 더 나아요 저 할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아 그래요? 할배가 안톤이 좀 더 전투력이 높아요? 안톤은 집을 지켰으면 다치진 않았을라나 최소한? 다치진 않았을라나? 아이고 하긴 안톤 잘못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또 그것도 그렇고 진짜 시비에타가 아무도 없어요 뭔가를 가지고 왔다고 또 뭘 가져와 코만 줘 얘기 좀 하세요 안그러면 자네 후회할걸 자네 후회할걸 고마워 일단 고마운데 고마운건 고마운건데 왜 이렇게 퍼주냐? 퍼주는게 이해는 가는데 이쯤 되니까 뭔가를 받는데 멘탈을 까이니까 어려운거 알겠으니까 그만주면 안되니? 생존자나 좀 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야채 다섯개보다 마르코 한명이 더 쓸모가 있을거에요 지금은 뭐 나중가서 야채가 없어도 굶어 죽었어 이럴리는 별로 없을거 같고 네 하! 퍼주는거에 멘탈 더 갇히는거 같아요 먼저 멘탈 더 갇히는거에요 차이의 멘탈 더 갇히는거에요 부들부들 하... 좋아 안토온 일어났고 뭐냐 스읍 다른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 거래할 만한 건 없었고 잠깐 기계 부품 5개 영상 잠깐만 기계 부품 5개였으면 뭐 만들 수 있지 않아? 밀주 잠깐 야채가 3개쯤 남았나? 잠깐 6개에서 2개인가 썼으니까 4개 정도 있을 거니까 밀주 갑시다 지금 잠깐만 설탕 몇 개 있어? 23개 밀주 괜찮을 것 같아 만들자 여기다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야채는 4개 남아있으니까 쥐 한 마리 잡힐 때마다 음식 2개씩 만들 수 있고 괜찮네요? 그 정도면? 자 이 정도 만들어 놓고 너가 내려가서 고치면 된다 필더 두 개 시베타가 경상을 입긴 했는데 질라타 에밀리에야 조합이나 마르코 1인 플레이어서도 도와주니가 꾸준히 옵니다 대신 상인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게 문제죠 아 상인 방문 횟수가 줄어들면 그렇게 좋은거 같지도 않은데 그래 야채 5개? 5개가 나쁜건 아닌데요 저거 대신에 상인이 왔으면 몇개 또 교환하고 상인이 오는게 줄어든다 그러면 썩 유쾌한 교환은 아닌데 필터 좀 만들어놓을게요 필터 없어 아 뭐야 잠깐만 필터가 없는게 아니라 뗄감이 없구나 상인이 오는게 줄어드는구나 15도에요 딱 잠깐만 아 이거 업그레이드도 해야되는데 어 보니까 15도면은 나무존만 더 만들고 소방독... 소방독끼? 손독끼?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슬슬 바빠지는데 도와주는 사람 방문이 뜸해지면 상인은 일반적인 패턴으로 올 겁니다 야 잠깐만 너 먹어 시간 시간 먹다 시간 지나갔어 그러면은 아 배고픔 못했구나 그럼 안턴으로 경계시키고 시베탈 보낼게요 경상 아까 보니까 움직임 그렇게 둔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위험 사창과 위험 여기 그건가 걔네들 있었던 덴가 여기도 위험한데 그럼 저경나들목은 딱 봐도 그냥 가기 싫어요 주위인데 식량의약품 지금 식량의약품보단 부품 쪽이 필요한데 거래 가능의 위험? 건설 현장에서 저번같이 저격수 그 저격수 있는데 맞죠? 요게 아니 지금 다 죽여도 됨이 아니고 제가 죽어요 여기는 그럼 생존자 한명 더 오면은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무기가 없어서 지금 거래 가능? 교환할만한 좋은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 거래가 되길 빌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기계 부품이 너무 부족해서 생일 처음으로 이딴 곳에 와 보는 분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정보건 정찰병 패턴? 따로 있나봐요 두개가 일단 위험인데 거래 가능이면은 나 본다고 바로 쏴죽이고 이러진 않겠지? 지하 여자들은 구해줘야 된다? 여기는 뭔가 좋은 거 있을 것 같고 뭐야 줄톱 있어? 아니 뭐 줄톱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야 NPC는 왜 자꾸 낚시하지? 다른 패턴은 안 나오는 거는 아는데 제가 저기를 저격수 패턴밖에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정보건 정찰병 패턴은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 그러면 자신이 별로 없어요 살아나온 자신이 별로 없어 괜찮고 아 여기 가야 되는 건가? 필요 없어 나 열어도 되니? 아 잠깐만 좀 불안한데 야 불안한데 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나 쏘는 거 아니지? 어? 거래? 아 세 개 일단 챙겨 샷건 샷건 관대하구만 자 거래합시다 더 들어가도 되니 혹시? 나 더 들어가도 되지? 나이스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는 갈 데가 없고 아마 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위로 들어갈 자리가 있긴 하구나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됐어 잘 있어 아니 이거 못해 됐어 거래만 했어 나도 지금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누굴 구해줘 저격 나들목 그쪽은 아마 저격 없으면 거래 그거일 거예요 공습 조금 다쳤다 아 최소한 훔쳐가진 못하네 그래 알았어 최소한 훔쳐가진 못하고 다쳤죠? 얘도 다쳤고 그 놈의 기계 부품이 그 놈의 기계 부품이 잠깐만 요게 아니고 샷건 샷건으로 금방에서 쏘면 한방이던가 무기 파편이 3개 정도 있고 그 아래쪽 줄톱을 한번 썰고 들어가볼까 뭐 있는지 일단 그리고 파편 두 개 더 필요하죠 일단 나가고 배만에 안내야 멈춰 배만에 멈춰 배만에 멈춰 좀 이제 애들 한방 컷 될만한 애들이 오면 이제 아까 그 공장 같은 데도 쉽게 쉽게 다닐 수 있을 텐데 도끼만 있으면 또 약한 사람 오면 또 약한 사람 오면 어떡해 탑으로 오면 저격수 거의 거기도 그냥 뛰어갈 수 있는데 설탕 13개 안톤으로 도끼로 백스텝 밟으면 한 방이던가 아니겠죠? 일단 칼로는 한 방이 아닌 걸로 아는데 샷건 만들었고 술 좀만 더 만듭시다 물 그래도 많이 남아요 그러면 물 30개 떼감 6개 자 슬슬 이제 추워질 텐데 바수를 슬슬 추워지고 무장강도들이 미쳐날뛰고 있다 은폐장소에서 암살은 한 방이에요? 안톤으로도? 잠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가? 칼이 없지? 잠깐 지금 칼이 문제가 아니고 아 안톤으로도 한 방이구나 혹시 은폐장소에서 은폐장소에서도 한 방 못 내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 놓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도끼리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무기 파편 두 개는 어떻게도 구하기 쉬울 테니까 납두고 슈퍼마켓 한번 갑시다 잠깐 이제 경계 수집 잠깐 설마 그거 다 털린 건가? 12회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12회타 빼고 앵간한 애들은 가능은 하다 요거 6일가냐 아니면 그러면은 4차인가 이쪽으로 갑시다 잠깐 경계 제대로 해놨지 준비해서 보니까 멘탈 안 떨어진 거 보니까 그 살려야 되는 사람들 직접 목격만 안 하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여기 구조도 잘 몰라가지고요 걔네들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만 털어 갈게요 여기로 더 갈 수 있는데 없지 아이고 아이고 한창 하나 그나마 좀 나고 기타 얻으려고 여기 온 거야? 나? 하나 하나 별로 오 잠깐만 딴건 지금 다 딱히 별로고 기계 부품 아 무기부품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나가 없어요 혹시나 있으면 뒤져봐서 나쁠건 없으니까 한번 뒤져봅시다 오 야 잠깐만 기계 부품 잠깐 설마 여기 오는거 아니겠지 그런데 will 님이 public 음악 한정도 공개 왼쪽 건물 아 나 이거 불안해가지고 저 위치에서 들켜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막 어디를 막 수다니기가 힘들어요 저 위에서 들키면 사망이죠 됐어 야 잠깐만 오케이 필요한거 다 있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야 나가 나가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발견 야 크로디오 혹시 몰라요 여기서 만족하는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